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동기동창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나임에도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친구가 있죠. 일란성 쌍둥이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습관을 지니고 사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 보입니다. 또 다른 쌍둥이 자매사진 보시죠. 달라 보이죠? 눈가에 주름 보세요. 피부부터 틀립니다. 하루하루 편안한 것을 찾아 안전지대에 머물다간 남들보다 또 자신의 나이보다 더 늙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나쁜 습관들이 사람을 빨리 늙게 하는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는 날까지 젊고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체 광고 시간입니다. 인생 후반전을 충만하게 살고 싶은 40 이후 모든 사람들의 놀이터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가 지난 3월 5일 오픈했습니다.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고민 반 설레임 반 복잡한 감정을 갖고 계실 텐데요. 혼자서 길을 찾지 마시고 함께 모여 이야기하면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 가입은 제가 댓글난 맨 위에 초대장을 눌러놓을 테니까 그 링크를 누르시고 가입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10년은 더 늙게 만드는 나쁜 습관 카우치 포테이토라는 말 들어보셨죠? 소파에 편안히 앉아 감자칩을 먹으며 TV 보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낮에는 사무실에서 하루종일 앉아서 일하고 집에서는 소파에 퍼져서 TV만 본다면 편안하기는 하지만 그 대가로 빨리 늙습니다. 가뜩이나 나이 들어 신진대사도 느려진 판국에 활동은 더 줄어드니까 뱃살이 불어나고 대사증후군 위험도 높아집니다. 운동을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고 하죠. 지금부터라도 스트레칭하고 산책하는 습관을 갖는 것만으로도 몸의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10년은 더 늙게 만드는 나쁜 습관 두 번째,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무시한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두 사람이 있다고 하죠. 먹는 것 같고 내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건강에 자신하는 사람 말입니다. 지난 1월 말에 등산 후 막걸리 한 잔이 불러오는 불행이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내용은 격한 운동 후에 한 잔으로 시작되는 과언 문제를 다뤘는데 술 좋아하시는 분들로부터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뭐 댓글이 지금 엉망이에요. 인생 별거 있냐 해서부터 100년도 못 살면서 200년을 살려고 하냐 그럼 넌 미세먼지는 어떡할래 난 사이클을 탄 후에 20년이 넘도록 술을 마쳤는데 아무런 문제없다. 나 잘 산다. 뭐 이런 종류의 댓글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그 20년 동안 술 줄이고 운동만 했다면 건강은 얼마나 더 좋아졌을까요? 술 먹고도 그렇게 좋아졌는데 말입니다. 운전하면서 20년 무사고라고 해서 그게 앞으로도 사고나지 않는다는 보증은 아니지 않습니까? 혈압, 혈당, 콜레스토롤 수치 뭐 이런 것들이 높은데도 나쁜 생활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대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무시한다면 목숨도 목숨이지만 사는 동안 구차해질 수가 있습니다. 10년은 더 늙어지는 나쁜 습관 세 번째 빈 칼로리 식사를 한다. 빈 칼로리 식사는 영양가는 없고 열량만 높은 음식을 먹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패스트푸드일 것이고 자극적인 양념으로 뒤범벅된 외식과 배달음식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설탕이나 소금을 넣어 조리된 강한 맛의 음식은 자극적일 뿐만 아니라 중독을 불러오고 결국 우리 몸을 늙게 만듭니다. 10년은 더 빨리 늙게 만드는 나쁜 습관 네 번째 잠이 부족하다. 한국인은 수면이 부족하기로 세계 1위를 달립니다. 부족한 수면도 문제지만 잠자리에서의 핸드폰 사용과 코고리 같은 호흡곤란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건강에 좋지 않죠. 수면의 양과 질이 모두 떨어지다 보니 낮시간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단음식과 과식을 부릅니다. 만성피로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몸은 더 빨리 늙게 됩니다. 10년은 더 빨리 늙게 되는 나쁜 습관 다섯 번째 스트레스를 방치한다. 일상이 생기있게 쌩쌩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스트레스죠. 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를 방치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스트레스가 주는 압박감 때문에 심장은 조여오고 가슴은 답답합니다. 뒷목은 뻣뻣하고 머리는 무겁죠. 일은 손에 잡히지 않고 언제나 무기력합니다. 이런 과도한 스트레스를 방치하면 안됩니다. 몸이 쉬이 늙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이러다 정말이지 한방에 가는 수가 있거든요. 10년은 더 빨리 늙는 나쁜 습관 여섯 가지 마지막 독소가 무서운 것이 적은 양이라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몸에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혈액이나 체지방을 비롯한 다양한 조직에 축적돼서 형상적인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는 등 우리 몸의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죠. 그래서 원인 모를 피후병이 생기고 상처는 쉬이 아물지 않게 되고 체중은 불어나고 잦은 기침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환경 호르몬을 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중독하면 언제나 빠지지 않는 것이 있죠. 담배와 약물 그리고 술입니다. 중독에서 기인하는 손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노화를 촉진시킨다는 것 이걸 잊으시면 안되겠습니다. 내 몸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내 몸의 주인은 당연히 자신이라고 말하실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자신을 통제하며 살기란 솔직히 굉장히 힘든 게 사실입니다. 사냥개를 어려서부터 잘 길들이면 충견이 되지만 예쁘다고 떠받들어만 준다면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 뜻에 따라 주인이 움직이고 걸을 때도 자기가 앞서서 리드하고 화나면 물기까지 합니다. 습관도 사냥개를 길들이는 것과 똑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쁜 습관은 애시당초부터 들이지 말아야 하는데 하루쯤은 괜찮겠지 또 하루쯤은 괜찮겠지 언제든지 내가 없앨 수 있지 뭐 이러다 어느덧 습관은 우리 몸의 주인이 되고 우리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통제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떼어내려고 해도 여간에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뒤늦게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남의 손을 빌리게 됩니다. 상담도 받아보고 탄식원도 들어가고 정신과 치료도 받는 거죠.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 들어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동심을 잃지 않고 꿈을 향해 도전하고 꾸준히 운동하면 젊은이보다 더 청춘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64살부터 보디빌딩을 시작한 81살의 청년의 모습입니다. 정신 차리고 노력하고 살면 노화를 지연시키고 젊게 살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이 나쁜 습관을 거둬차고 젊게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